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플랫폼 중에서도 승강장 플랫폼이 아니고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컴퓨터 관련한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고 있지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윈도우가 바로 컴퓨터 OS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플랫폼이고요 구글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있을까요?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이 안드로이드폰이 바로 구글의 OS인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iOS 이것이 모두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 없이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컴퓨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터넷 접속하게 되는 브라우저 역시 플랫폼이 되겠고요 브라우저 속에서 돌아가는 앱 중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플랫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제 플랫폼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플랫폼의 역할은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역할들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렛대 역할이라는 걸 합니다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말을 하는데 투자로 치면 단기간에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플랫폼의 역할이고요 온라인 유통에서 가장 핵심 경쟁력은 당연히 상품의 다양성이겠죠 물론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플랫폼 안에서는 한두 가지가 잘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흔히 얘기하는 판벌린다고 하죠 판벌리는 것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인 것이죠 실제로 애플이 플랫폼을 개방을 하면서 앱스토어를 개방을 했죠 많은 개발자들이 이 앱스토어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2008년 7월에 앱 서비스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요 어플리케이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단 5년 만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로 늘어나냐면요 90만 개로 늘어납니다 이 애플의 개발자 모두가 57개월 동안 하루 종일 앱 개발해야만 하는 수량이 단 5년 만에 어마어마한 수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매일매일 또한 아마존의 플랫폼이 있죠 아마존 또한 이 플랫폼을 개방을 하면서 물류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효과를 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제품이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즉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플랫폼의 역할이겠고요 두 번째 역할은 바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 역할 서로 그 플랫폼 안에 많은 상품들이 들어오고 많은 개발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요 예술 시장으로 보면 예술을 만드는 창작자와 그 예술을 수요하는 수요자 또는 이용자가 같이 그 안에서 연결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자와 수요자 이외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고착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 되죠 시장이 확장되는 것처럼 이 확장이 되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산업 내에서 이 어떤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갖는 경쟁의 우위에 올라서는 그런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플랫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을 보면요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인터넷이 언제 등장했나요? 혹시 아십니까? 제 기억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게 199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이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인터넷 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구글의 검색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굉장히 쉽게 사용자가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광고 집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광고를 연결한다 실제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그죠? 그럼 구글은 뭘로 수익을 얻을까요? 네 바로 광고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SNS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페이스북은 온라인 상에서 지인들과 편리하게 소통하려고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원래는 하버드대학 졸업자들을 서로 연결하고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 하버드생들이 모여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페이스북이 형성이 된 거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효과는 바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어떤 토대? 네트워크를 통한 토대인 거죠 네 그러면 세 번째 플랫폼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서비스 기반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 서비스 즉 페이 투 유즈 지불한 만큼 사용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그 자원들을 바로 순간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방식을 얻을 수 있고요 검색, 배달을 시키는 요즘에 배달에 비해 아주 떴죠 그런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전에 대량 생산 체제는 어땠나요? 내가 원하는 양을 주문하고 싶어도 아니에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찍어내려면 공장이 가동돼야 되니까 가격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수량을 많이 찍어야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주문한 거를 바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살 수 있는 즉 이런 플랫폼의 세 번째 역할은 바로 맞춤형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랫폼의 역할이 뭐냐면 전략상 체급이 결정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격차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루를 먼저 누가 정보를 먼저 얻느냐 A라는 사람이 오늘 얻었고 똑같은 정보를 B라는 사람은 내일 얻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트워크에 누가 먼저 진입을 했는가 진입해서 누가 먼저 선점을 했는가에 따라서 후발 주자와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산업계에서는 1등이 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 쭉 순위가 매겨졌죠 근데 요즘은 1등과 나머지입니다 2등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점에서 1등을 하느냐 아니면 나머지가 되느냐 지금 이 개념입니다 바로 이 플랫폼이 이런 역할 여기서 바로 선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 기반 경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이 플랫폼은요 플랫폼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겠죠 그런 규칙을 따르는 고객 그 규칙을 즐기는 고객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 규칙이 싫은 고객은 다른 플랫폼으로 가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는 내가 정해놓은 내 플랫폼 안에서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어느 정도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가 거점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차를 타러 기차역을 가는데 거기 너무 우리 집이랑 멀어서 불편해 그렇다고 방법이 있나요? 거기 가서 타야죠 이게 바로 플랫폼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규모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렛대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 즉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와 아닌 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체급이 다른 선수가 서로 권투시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와 아닌 자는 바로 이런 체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보면 시스템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최대한 많이 포함한 그런 플랫폼을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능이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이런 플랫폼은 우리는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 첫 번째는 플랫폼의 기능일 것이에요 핵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과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것들 즉 제품의 골격을 만들고 운영체제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고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돌아가죠 사용자는 그냥 클릭 한두 번 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유저와 거미줄처럼 엮입니다 이게 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플랫폼의 바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반복적 사용과 공유라는 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지는데요 하나의 골격, 큰 하나의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하면서 점점 이 뼈대가 안정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무언가를 개발할 때는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플랫폼을 만든 사람과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은 이미 게임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미 짜여져 있는 알고리즘을 어떠한 플랫폼이 등장을 하더라도요 이거를 쫓아갈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와 사용자 또 요즘에 프로슈머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만들고 판매하고 구매까지 하는 이 모든 프로슈머라고 하죠 이 프로슈머들이 서로 그 안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사회관계망이라고 하는 SNS가 바로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뛰어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고요 그 경제적 효과와 속성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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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